영상 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에요. 구독!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자 성현준 플레이가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들한테 보여줄게요. 스킬을 완전히 빡 올린 건 아닌데 그래도 딱 보면 어느정도 느낌이 있거든요. 이게 근데 이 친구는 잠재력을 올릴 때 덩크랑 센터 위주로 올리네 미드슛도 좀 올려줘야 돼요. 페이드웨이가 기술로 있어서. 이게 어떤 느낌인지 보여줄게. 바로 블락이지! 리바운드도 바로 잡지. 이런 느낌이 아니었는데 원래. 아! 저거 누구야? 누구 서태웅이니? 몽군이 서태웅 했구나? 어허 부담된 데. 좋아. 깔끔했습니다. 자 2대2. 아. 오케이 제가 지금 팔 접고 있어요. 들어간다. 들어간다. 쟤 마피아 저기에 잘 들어가더라구. 뭐야. 뭐야. 리바운드는 내가 잡았니. 뭐야. 리바운드는 내가 잡았니. 들어갑니다. 좋아요. 깔끔합니다. 아. 아. 두 번인데 자꾸 속네. 아. 아 두 번인데 자꾸 속네. 자. 한 번 가볼까? 야. 마피아 돌리면서 해. 자. 한 번 가볼까? 좋아요. 자. 마지막 판은 그래도 깔끔하게 이겨야지. 바로. 바로. 몽군아 계속 속을 줄 아냐? 오. 야 이거 괜찮은. 괜찮은 스킬이다. 아. 명왕이. 명왕이 다른 계정이구나. 아. 아. 아까비. 자. 브로니스니. 오케이. 오케이. 성현준 아주. 뭔가 되게 매끄러워. 아. 아. 쟤가. 팔에 접고 오느냐 안 접고 오느냐야. 원투. 야. 혼자 하지 말라니까. 아이. 너 아까 그거 한 번. 캐리했다고 지금. 혼자 하면 안 돼요.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인데요. 좋아요. 아. 나한테 우연이란 건 없어. 아깝이. 선생님. 이쪽을 주세요. 나이스 샛. 좋아요. 자. 킹빅밤 너 정대만이랑 안 맞아 사정 안 봐준다고요 자 성현준이 어깨가 좋아 아 얘 또 두 번 접네 좋아요 바로 블락이에요 아 두 번이야 두 번 그래 몽구니는 무조건 두 번이야 오케이 자 브로니가 3점 하나 딱 넣고 마무리하자 아 이대로 질 수 없다 안영수 이대로 질 수 없다 주세요 혼자 하지마 혼자 하지마세요 좋아요 어 넘어졌어 자존심 상하네 어어 어 브로니 신조습 잘하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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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